불 없이 요리하는 맘씨드 렌치 간편국! 찌개도 재료놓고 뚝딱 전자레인지로 손쉽게! 우와! 너무 쉽죠? 끓이기 귀찮은 라면도 렌치 간편국에 돌려 불 없이 초간편! 푹 삶아야 하는 수육도 냄비 꺼낼 필요 없이 김이 모락모락 촉촉하게 맛있게 잘 익었죠? 찜틀 필요 없이 양배추, 브로콜리찜도 시폭 편하게 바로바로! 그 비밀은 과학적 스팀홀 설계! 수분 증발을 막아 촉촉하게 익혀주고 뚜껑 열 필요 없이 스팀만 배출! 뿐인가요? 1인분씩 딱딱 넣어 냉동에 착착착! 1인분씩 꺼내서 간편히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끝! 한 끼 차리기 너무너무 쉽죠? 불 없이 요리하는 맘씨드 렌치 간편국! 재료 한 번에 다 넣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뚝딱 끝! 와 진짜 진짜 쉽죠? 스팀홀이 있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골고루 맛있게! 수입산? 아닙니다! 100% 국내산! 맘씨드 렌치 간편국! 빨리 선택해보세요! 매번 밥하기 귀찮고 매번 끓여야 하는 번거로움! 복잡한 짐기 꺼낼 필요? NO! 냉동되어 있던 호빵! 만두칠 때도 바로 한 것처럼 촉촉하게! 얼렸던 각종 전도 처음처럼 부드럽게! 스팀홀이 있어 수분 증발 없이 맛있게! 매열 120도에서 내내 영하 20도까지! 냉동에서 전자레인지로 직행해도 OK! 재료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주! 250도 순식간에! 냉장찌개도 간편하게 끓이고! 두부 조림도 하고! 맛있는 명란찌개는 물론 고구마도 삶고! 수육도 문제없이 간편하게! 찜기에 핸들이 있어 이동도 더욱 편리하게! 채반이 있어 둘러붙지 않고 편리한 넓고 큰 생선 전용용기! 생선찜도 전자레인지에 손쉽게! 남은 카레 짜장도 1인분씩 보관 OK! 스키볼 덕분에 뚜껑 열고 조리할 필요가 없어요! 수분 날아가지 않고 고르게 맛있게 너무 잘 익어요! 밥도 국도 1인분씩 뚝딱! 적청식 구조로 냉동에 냉장에 착착착! 쌓기도 쉽고 찾기도 쉽게! 맞벌이 부부도 바쁜 아침 밥! 쿠! 소분에 둔 거 꺼내서 데우기만 하면 선차림! 일도 안겠죠! 저녁도 식구 수대로 매번 차리지 말고! 냉동에서 꺼내 1인분씩 꺼내 데우면 끝! 자녀 혼자서도 불 없이 전자레인지에 라면 끓여 먹기 안전! 작아서 아쉽다? NO! 기존보다 중용도 특대용도 크게 크게! 널찍 큼치 넉넉해서 좋죠! 쉽게 찌그러지고 깨지고 풀어준다? NO! 탄탄하고 강력한 100% 국내산! 환경호르몬 비스프리 안전용기! 한 번에 해뒀다가 소분해서 간편히 데워먹으니까 매번 요리할 필요 없고 너무 좋네요! 풀 없이 요리하는 맘쉴드! 렌치 간편쿡! 중용 5세트! 대용 8세트! 특대용 4개 세트를 더! 여기에 찌게도 하고 라면 하나 충분히 끓이는 대용량 멀티찜기! 체반이 있어 더 좋은 대용량 생선찜기까지! 무려 총 40종이 알뜰 첫 파격감! 29,800원! 잠깐! 딱 만원만 추가하시면 중용 3세트! 대용 4세트! 특대용 2세트! 멀티찜기 1세트! 생선찜기 1세트까지 더! 무려 총 64종! 이 모두가 첫 파격! 39,800원! 믿을 수 있는 100%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산 제품!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와! 이걸 언제 다 차렸어? 렌즈 간편쿡이 다 있지! 재료 넣고 렌즈에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 와! 맛도 기가 막히네! 맛있지! 맞습니다! 불 없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 맘쉴드 렌즈 간편쿡은 기존 얇은 밀폐용기가 아닙니다. 두툼하고 탄탄한 100% 국내산이고요. 사이즈 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더 커져서 모자라거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밥이나 국도 한 번에 해서 냉동에 착착착 소분에 넣어두고 먹기 전 데우면 되니까 와! 정말 편하겠죠? 하나! 불 없이 초간편 요리! 찌개도 재료 넣고 뚝딱 전자레인지로 손쉽게! 우와! 너무 쉽죠? 끓이기 귀찮은 라면도 렌즈 간편쿡에 돌려 불 없이 초간편! 더욱 삶아야 하는 수육도 냄비 꺼낼 필요 없이 속까지 촉촉하게! 잘 익었죠? 찜틀 필요 없이 양배추, 브로콜리 찜도 쉽고 편하게! 바로바로! 대열, 내내 테스트 원료로! 한 번에 조리해! 냉동, 냉장에 착착! 1인분씩 5번! 태워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상차림도 초간편! 귀찮고 힘들 때 재료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금방 찌개가 되니까 밥 차리기 진짜 편하네요. 둘! 스피몰로 훨씬 맛있게 조리! 전자레인지에 치면 퍽퍽하다? 노! 스피몰을 장착해 수분 손실 다운! 냉동떡도 찜통이 찜듯 촉촉 존듯! 고구마 찔 때도 촉촉! 계란찜도 포슬포슬 져주고! 만두도 찜통이 찜듯 속까지 제대로! 그 비밀은 과학적 스팀홀 설계! 수분 증발을 막아 촉촉하게 익혀주고! 뚜껑 열 필요 없이 스팀만 배출! 셋! 더 탄탄하게! 더 크게 크게! 작아서 아쉽다! 노! 기존보다 중형도 득대형도 크게 크게! 사이즈의 혁명! 쉽게 찌그러지고 깨지고 풀어진다! 노! 탄탄하고 강력한 100% 국내산! 환경호르몬 비스프리 안전용기! 불 없이 요리하는 맘실드! 렌치 강평한 콕! 중형 5세트! 대형 8세트! 특대형 4개 세트를 더! 여기에 찌게도 하고 라면 하나 충분히 끓이는 대용량 멀티 찜기! 대용량 멀티 찜기! 제발 있어 더 좋은 대용량 생선 찜기까지! 무려 총 40종이 알뜰 첫 파격값! 29,800원! 잠깐! 딱 만원만 추가하시면! 중형 3세트! 대용 4세트! 특대형 2세트! 멀티 찜기 1세트! 생선 찜기 1세트까지 더! 무려 총 64종! 이 모두가 첫 파격! 39,800원! 믿을 수 있는 100%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산 제품!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국내산 제품!